M-Wave Meet & Greet M-Wave Meet & Greet 행복하냐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야 태양아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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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저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야 맹 괜찮냐 보건실 가서 좀 쉬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태양씨 태양씨는 국주 선배님한테 저는 대사가 딱 하나 있죠 왜 이렇게 슬플까요 그때 대사가 그 보건실 신이었죠 아마 보건실 신이었는데 대사가 뭐였지? 그게 대사를 까먹었어 아 맞다 맞다 그게 보건실 선생님이 아 왜 이렇게 다쳤냐 하지마라 이래서 아 댄스에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 내 대사 아니야? 태양씨도 정말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오디오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유어 하트 와 대박 클릭유어 하트 대사 제가 짧게 굵고 짧고 굵게 해줍니다 비는 금방 그쳤고 버스는 다 좋을 거야 이제 찬이씨 찬이씨 마이크 들고 계시네요 딱 해주세요 어마어마하다 옆에서 보니까 진짜로 방금 내 로망 이루어졌다 나와요? 나와요? 방금 내 로망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 형 로망도 방금 이루어질 것 같아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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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